스타 엘베스의 공업박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슈퍼스타 NCOB 파64 LED 150W 6500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건들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6428 조도는 43366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도가 2미터에서는 4,050 룩스구요. 4미터에서는 10,070 룩스구요. 6미터에서는 490 룩스구요. 8미터에는 285 룩스입니다. 그 다음에 150W LED구요. 드라이브 커넨트로 5A구요. 컬러 템퍼러처가 6,500K입니다. 인풋 100에서 240V까지 프리볼트구요. 파워는 150W로 포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되어있습니다. 4개로. CRA는 90이구요. 컨트롤 프로토카는 DMS51이구요. 채널 모드는 완채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도가 0이구요. IP26이구요. 세건들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598 정도 나오네요. 6,598 룩스가 현재 나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N LED COV-Pi64 150W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금방